대학생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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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하니까 애들하고 멀어지는 거 그게 제일 속속하다 학교 다닐 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네가 사회생활을 봐서 못 봐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자 우리 우정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우정이 금자금 간다고 예전에 친한 사이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? 현재가 중요하지 그래서 현재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? 아무런 미련 없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닐까? 그걸 자유라 그러니? 우정 야! 유태희! 웬일이야? 어디로 갈 건데 가면서 생각하지 뭐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너랑 함께 다니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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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